첫 번째 미션은 십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라입니다. 여기네 여기네. 학교 들어가기 직전 그때는 좀 순간적으로 많이 떨렸던. 와 다 쳐다보신다 진짜. 겁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진짜. 위약감 그런 게 좀 늘긴 들더라고요. 저희가 FNC라는 엔터테인먼트에서 차세대 보이그룹을 만드는데 2시 반부터 공연이 있는데 2시 반에 꼭 공연을 못 하세요. 2시 반이에요. 2시 반에. 네. 아 잠깐만. 점수. 공연 부러오세요. 데뷔 준비 중인 아이돌 댄스 팀입니다. 한번 신나게 즐겨 봅시다. 수업 중에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는 DOB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촬영하려 지금 왔었고요. 2시 반부터 공연을 시작할 예정이니 친구분들과 함께 많이 보러 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도시 30분에 공연이 있으니까 해육관을 와서 공연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 어?